아악! 예쓰! 페이퍼 아이오 그냥 땅 따먹는 게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여기서 땅을 늘려가면 되는 게임이다 지금 보시면 제가 보라색인데 몇 등이죠? 10등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을 죽이려면 선을 끊으면 됩니다 아악! 저렇게 초록색 보이죠? 딱 끊어버리면 죽어요 1킬! 아! 뭐야! 나 왜 죽음? 누가 나 끊음? 자살! 아! 자살대 내 줄로 끊어도 죽여요 자기 줄 끊어도 죽어요 아! 누구야! 1등봤네 2등 아! 영태야! 방금 니가 설명했잖아 니 줄 니가 끊었다고 니 목숨줄 니가 죽었다고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천천히 먹으시면 됩니다 아! 이녀석이 날 죽일라 그래 끊어버리죠 1킬! 2등이었는데 죽어버렸다 죽으면 저 녀석이 다 없어진 침착하게 이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1등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쉬워요 네! 끊어버리고 2킬! 아니 사람이야 저거 뭐 사람이야 1등하기 쉬워요 아! 내가 보면 연습할때 처트만에 1등했는데 역시 저녁이라 다르구만 1등하는거 보여드릴게요 좀 사립시다 좀 사리죠 자! 끊어버리고 침착하게 사이드에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라고 어 맞아요 2에요 1도 있어요 2로 해야죠 끊어버리죠 예! 뒤졌죠? 근데 나도 길어 내 뒤에서 누군가 날 노리고 있을수도 있다 그 말이야 지금 1등 누구야 이놈이네 보라색 남색 6.2% 밖에 안되는 녀석인데 내가 한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1등을 해? 저놈이거든요? 죽었죠? 욕심부리면 죽는거야 내 구역에 왔는데 줄이 연결되어있다?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남의 걸 먹을 수는 없어 그냥 공간을 이렇게 차지할 수는 야하! 깜짝이야 한놈도 없애버렸고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저기 보이시죠? 예 죽여버리지 못했고 죽였고 예 자 3등 예 1등하긴 쉬워요 100% 하기가 어렵지 100% 먹기가 어려워 계속 애들이 태어나고 나 한번만 잘리면 죽으니까 요렇게 계속 돌려주시면 됩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안되네 어! 1등 1등인데 이제 유지를 해야겠죠 저거 아 저거 저거 일단은 20%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 20%까지만 죽었죠? 네 자 연결해주시고 저거 죽었죠? 네 꺼지시고 누가 봐도 AI라고 그러면 쇼타임이 있나요? 쇼타임 쇼타임 플레이어라고 근데 2등 이름이 좀 복같은 느낌이네 죽어 어 이거 누구꺼야 이거 초록색 이쁜네 자 20% 한번 가볼게요 네 죽었죠? 아 저사람은 사람같다 그쵸? 누가 내꺼 먹었어 심착하게 일단은 옆에 피자 도우 부분을 길게 가는게 와! 어 죽었고 10킬 깜짝이야 둘 뭐야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에 먹지 말고 여기를 먹으면서 천천히 이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 스킬 풀렸네요 뉴 스킬 뭐 스킬이 있어 이거? 응? 스킬이 있어? 스킬이 아니고? 뭐야? 뭐야? 내가 스스로 어 이상한거 생겼다 아 오리 오리랑 소 아 하마도 있고 귀엽네요 오리는 노란색인가? 색은 노란색이 아니잖아 야 저 그려놓은거 봐 저 사람이라니까 보이세요 지금? 그려놓은거 저 밑에 물이야? 어 그러네 천천히 가 응 엥 닉네임 꽤 같다고 제드있다 어 죽고 제드도 죽고 어허허허허허 더블킬 누구 11%있다 에 킬 맨 보라색 온다 어 죽었고 오후우! 날 노려? 죽어 좋습니다 아무래도 볶 같지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터넷 연결 안한상태로 한번 해보세요 대신아 아무래도 복같지만 그런게 중요하겠습니까 1등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1등만 기억한다고 니 땅을 내가 먹어주마 누가 또 정신 못차려 아! 와 쟤네 맞아? 돈 맞아? 굉장히 빠른데 초록색 먹은식스럽다 가랏 오케이 오! 누가 또 온다 저기 자꾸 누가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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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파란색 죽었죠 쟤 사람같아 쟤는 그쵸 섞여있는건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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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조심 죽었죠? 근데 내가 위험해 위기야 위기 기회는 곧 위기 일단 내 나와바이를 이렇게 만들고 안쪽을 안전하게 먹는 그런 수법으로 가야겠는데요 땅 따먹기 원래 수법 있잖아 그 걸스패닉 수법 어? 그림 나오지 않은 부분 먹다가 한 번에 먹어야 100% 할 수 있거든요 음 둘다 죽어 아 쟤네 죽었네 제 색깔 나랑 비슷해 헷갈리게 죽었죠? 저런 애들은 못같아 좋아요 야아아아 무리하지마 한 번 쭉 가고 싶다 진짜 몰래 오! 어 무서워 소심하다고? 야 위험해 얘들아 어 죽었죠? 갈색놈 어디갔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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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신데 나를 노리게 설계되어 있나봐 알파고 녀석들 날 노리게 설계되어 있어 나 2등 지금 1등 헌터 17% 어딨냐 쟤? 1등 오! 죽었죠? 무기는 곧 기회 개이득! 니 줄에 니가 걸리네 이거 20%만 하자 형태야 요만큼이 1%거든요 20배만 하면 돼 조이터 1등 야아아아아아 하이 어이 어이 조심하라고 죽으시라고 꺼지시라고 5% 갈등이야 지금 노맨 X5 하지 않았나 X5 노맨 너무 많이 해서 새로나오는거 아니면 좀 개소가 뭔가 좀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자꾸 날 압박한다고 이 새로나온 놈들이 나를 끄다 먹으려고 천천히 합시다 난 20%가 목표니까 쨉! 어우 살았다 무서워 쟤 오! 오! 오 내가 이겼다 자 끝까지 왔구요 뭐 하시는거죠? 뭐 하시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감당하실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20% 이 느낌 그대로 가면 돼 이제 20% 여기서 이제 야금야금 먹다가 위에걸 다 먹어버리자 계속 길쭉하게만 하다가는 진짜 밑빠진 물붙인거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먹어줘요 이렇게 크게 좋습니다 요렇게 또 크게 먹어주고 여기를 먹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길 누가 오겠어요 이런 외진곳을 요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수 있다 13% 요렇게 또 이제 밑을 좀 지나가서 얘네가 봇이라서 일단 무조건 근처에 있으면 들이대는 걸로 설정돼 있는거 같아 오히려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사람은 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네는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돼 그런거 없죠 죽어 조심해 4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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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줄에 내가 당한다고 지금 솔직히 죽은거의 거의 80%는 4줄에 내가 당한거거든요 저놈 봐라 저거 너무 욕심 지나치죠 욕심이 프로그램 돼있나 어 어때요 아 안돼 야샤 이거 깜짝이야 어만놈한테 강할 뻔했네 이씨 저놈 죽여야될 놈 근처에 없죠 으아하하아 맛있겠다 아하 2% 아 너무 맛있어 한 번에 5%씩 먹고 싶다 클래스... 먹고 싶다 안돼 아 아 아 아주 쪼금 먹었는데 17.9 엑스트라 엑스트라 이거 하려고요 이걸로 20% 먹을게요 이게 이뻐가지고 먹는걸로 아 이뻐 자 도넛으로 20% 바로 끝낼게요 어어어어 완전 이뻐 핑크 어? 완전 맛있겠다 그래서 먹혀버렸죠 너무 멈추스럽게 생겼어 이거 공격이 심하겠는데 흐흐흐흫 조심해야돼 자동차 뭐야 저거 개멋있어 죽어 저거 어떻게 먹는거야 저거 스킨 먹고싶다 이거보니 오락실에 있던 걸스패닉이라는 게임이 생각나는군요 땅따먹기 100% 되면 흐흐흐흐흐흫 하여튼 땅따먹기하면 걸스패닉밖에 생각 안나는 녀석들 땅따먹기 원래 수법있잖아 그 걸스패닉 수법 으응? 아 아아 아아씨 티테 뭔데 이름? 걸스패닉이 명작이긴하지 그거하면 사람들 뒤에 다 몰려들고 그랬는데 고수 뜨면 이거 100% 해보신 분 있나요? 아까 누가 60% 했다는데 수법 있습니까 수법 개이득 수법 아잇 이건 진짜 운이 나빴다 상대방 절반 딱 그어버리면 절반 날라간다고? 어? 그래? 무섭다 자주색 쟤는 뭘 했길래 바로 태어나자마자 6%요 누가 내꺼 잘라먹었어 나 7%였는데 어떤 놈이 내꺼 중간에 잘라먹었다 어떤 놈이냐 주황색 놈 와아씨 많이도 먹었네 허허허허 어? 저렇게 먹어버린 이렇게 잘리면 극혐이야 소 죽여야겠어 소 소 이거 내가 먹 나 주지 내가 먹은거 나 주지 좀 약간 두껍게 내꺼를 중간에 못 끌어먹게 생각도 못하게 나 지금 내꺼 먹히고 있는거 같은데 다시 7% 됐는데 10%였거든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자꾸 11% 아주 얇게 이미 늦었어 굵어 초록색 놈 여기있거든 엑스트라 짱나 진짜 아니 뭐 듣도보다 못한 놈한테 어? 엑스트라 눌렀는데? 뭐야? 박태 가겠습니다 20% 이렇게 힘들었나? 진짜 억울 안 끌리게 아주 얇게 먹어볼게요 아주 얇은 도우 요정도면 뭐 별로 먹고 싶지 않지 볼도 힘들어 먹고 싶나본데? 어차피 죽은김에 크게 한탄 갈게요 예스 4% 1등거 이게 이렇게 아 1등 죽어버렸죠 바로 1등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돼 누구니? 솔저니? 아 무서운데 가진게 많으니까 무서워진다 아 빨리 가야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내꺼도 침범했어 미쳤어? 죽었을때 좀 먹고 내가 작업해야될 놈 야호 맞네 남의 땅에 들어가서 크게 먹자 왜냐면 지네 땅은 지가 안 먹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안 들어오고 웬만하면 그때까지는 안에서 싹 다 파먹어 기생충처럼 큰 놈 어딨어 요런 놈들 요렇게 잘라 내꺼 줄 조심하시고 개무서워 헉 큰 놈 아니야 그리고 있는 놈 저놈 맞나? 저새가 아니잖아 그치? 누구한테 죽었다 저놈 어 방금 나 잘라먹으려고 했어 노란색 그쵸? 방금 안 들어갔으면 죽었어 큰 놈 쏙을 쏙 빼먹어야지 사람이면 그 수법이 통하는데 보시라서 안 통할 거 같은데 왜 안 그래 졌지 방금? 뭐지? 뭐야 이놈 옆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거? 내껄 노려? 파란색 1등 됐어 또 파란색 먹으러 가자 파란색은 나의 원수 천둥 뱃 Perquè 초록색 이거 조심해 오우 개무서워 자기들끼들을 공격하는건가?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뭐에요 샅 위기는 뭐다? 기회다 꺼지시라고요 자꾸 내꺼 빼먹어 이놈들이 내 근처에서만 태어나는 것 같아 꺼지시라고요 아 자꾸 옆에서 태어나 꺼지시라고요 못 태어나게 못 태어나게 여기 싹 다 먹어 내꺼가 맛있다고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어 이거 안되려 트위치 아니냐 쟤 트윙클 트윙클이 있어 몇 프로야 20%만 하자 딱 좋아 쟤 뭐하냐 트윙클 뭐해 너 널 죽여주겠다 가둬가지고 저거 뭐하고 있는거지 버그인가 화장실 갔다고 진짠가 저렇게 해놓고 화장실 가도 되는거 저게 만약에 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버그라면 놔두는게 나 저놈 한명분이 없어지는거니까 그치 난 한번 해볼게 저렇게 안돼 버그야 내 또 저놈 마지막에 죽일것이다 버그놈이다 죽을뻔했다 저렇게 안돼 저렇게 꺼져 죽인대로 먹었으면 좋았을텐데 20%만 하고 갑시다 욕심부리지 말고 영태야 나 노리는거야 맛있었어 저놈 어디서 왔지 근데 내꺼 좀 먹은거 아니냐 모양이 불편하다고 뭐가 없다네 됐습니까 당신 머릿속에 그런거만 들어있으니까 불편한거 아닙니까 난 아무 생각없이 아는데 이거 내꺼 먹을라 그러죠 야 얘 버그 걸린 놈 아직 있냐 어 있어 내 또 뭐야 어 렉시 어 갑자기 움직였어 저놈 뭐야 갑자기 움직여 렉 걸리면서 장난해 14% 나 이쪽 단속 좀 떠나볼까 어 누가 내꺼 존먹고 있어 어떤 놈이야 이렇게 먹엄네 그쵸 개이득이야 그러면 좀 먹으라고 해 한번에 또 작업하면 되니까 자 20% 얼마 안남았어 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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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고 어떤 놈이 또 존먹었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 오지 말라구요 먹힌 데를 또 먹어준다 먹힌 데를 또 먹어준다 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난인줄 아시나 구멍을 또 막아볼까 또 누가 날 존먹고 있는데 어 어 sih 위험했다 방금 어찌 어이씨 나 13% 됬어 어떤 놈이 엄청나게 먹었어 17%였는데 18%였는데 어떤 놈이 내꺼 다 먹어버렸어 5%나 중간 어디서 끊었지 저 오른쪽거 하나도 없어 여기 오른쪽거 두꺼웠는데 여기 이놈인가보다 보라색 놈 트위치 색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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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면 안되는데 자 19% 영태야 침착해 이제 나만의 목표인 20%에 근접했다 자신과의 싸움이야 오 버거 뭐야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야지 어 살았다고 침착해 자 19.1% 오케이 20% 화면이 좀 멀어지긴 한다 자 이제 저 적폐에요 네 저 이제 고였습니다 이제부터 큰 실수만 안하면 점점 키워나갈 수 있을거 같은데요 화면도 더 멀어져가지고 안전을 또 불안전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시작 이놈 죽어 아 이녀석들 계속 아 자꾸 내꺼 존먹어 왜요 왜 안살당했나 아 괜찮아 이어쓰 100% 하려면 진짜 힘들겠는데 됐다 살아났다 광고로 한번 살아났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들이 내꺼 먹고 있어 이어지네요 이거 무슨 혹시 광고 계속 보면 무한으로 이어지기 가능 너무 쉬운데 죽어 인마 사람도 있냐고 없는거 같아요 계속 보니까 다 보신거 같은데 야 25킬 오우 저놈 화를 너무 위험한데 아우 내가 먼저 잘라버렸다 이거 만약에 피했으면 오히려 더 위험했어 샤악다 먹어 샤악다 정신 안차리지 응 죽어 오우 갈색놈 거슬려 이거 갈색놈 거슬려 이거 갈색놈 거슬려 이거 갈색놈 어떻게 죽이지 누군가 나 없애놓는다 죽이시고 갈색놈 거슬려 역시 3등 됐어 누가 나 존먹고 있어 1등의 삶이란 이렇게 힘들구만 어허 갈색놈 갈색놈 자꾸 알짱거리는데 저거 없애야되는데 야잇 으아아아 관리좀 해야돼 내꺼 으아아아 이놈들이 이거 나블길 28% 중시 차를 고보면 내꺼 없어져있고 그러네 이런거는 딱 요렇게 죽여보여 요새 안죽었죠 와 여기 되게 넓다 맛있어보여 갈색놈 없애 진짜 크자 30% 넘었어요 아 이거 막 쉬운데 뭐 계속해야되나요? 아하 당신이 갈색하니께 필요입니까 물음표 녀석들 이거 어떻게 한번 한탕할라고 이거 녀석들 잔생이 녀석들 이거 갈색 누구한테 죽었나보네 담궈줬나봐 누가 야금야금 영태형 제발 덕마나 사랑해라고 한번만 말해주세요 덕마나 동생평생동안 영태형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덕마나 시끄럽고 빨리 자아 죽어버렸다 아 화낸거 아니다 덕마님 죽어버렸다 지금 방금 소소소 소 이거 미쳤어 이거 이거 너무 개이득볼라 그랬는데 오시키 죽어도 죽어도 계속 자라나는구만 무서운 놈들 누가 이거 한웅굽 먹었냐 이 게임의 지배자가 되노라 화이팅 한웅굽 먹었냐 오우 조심 소코 풍얼리안 부부 당장 합실시 오호 오호 폐기가 있으시구만 야우쓰 오우씨 갈뻔했다 정신 안차리나 초록색 저놈 식원방지개 나의 구역에서 말이야 활개를 쳐 누구야 신생 밟아버려 경상도 쪽 제가 압도적인 지지율이군요 네 재밌었습니다 야 근데 100%는 진짜 어렵겠다 100% 해보신 분 카페에 올려주세요 100% 하면 뭐 선물 주냐고 100%에 성공하면 그때까지 노력했던 그 자신 그 노력 그게 바로 선물 아닐까요 뭐 선물이야 이 녀석들 무슨 선물만 말해 시끄럽고 당장 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